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은 전번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포멀러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게 매출 매입장표라고 장부를 하나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아직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서 보고 오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1월 온라인 강의 계획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한번 물은 결과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빅데이터 중급 고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초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머신러닝 초급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초급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율이 초급이라고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두 개는 조금 다른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체크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뒤에서 설명할 이것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자율로 좀 표현되게 만들고 싶다. 이거 꼭 초급자만 아니고 어떤 강사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문자율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는 비슷한 방식이지만은 조금 포함되는 함수들의 값들 옵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몰라 함수로 다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요번 함수는 컨테인즈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인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컨테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자율이 포함되어 있냐 여부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컨테인즈.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펑션 쪽 함수 쪽에 보시면은 컨테인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컨테인즈의 쓰임새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는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 문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뒤에 거 값은 이 텍스트는 요 값 속에 요것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강의 주제가 이제 원본이죠. 비교할 원본 파일인 원본 그 텍스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 강의 주제 안에 이 초급이라는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주제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 백데이터 분석 초급이라는 곳에 이 초급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투르 값이 되는 겁니다. 바로 투르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투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표현이 투르 값 펠스 값이라는 것은 이 체크가 되냐 안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노션에서는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체크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문자열로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컨테인지의 한계인 것이죠. 그게 지원되는 게 그만큼 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희따로 원하는 문자열로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함수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조금 뭐 한 개 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푸문을 제가 포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푸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푸문을 쓰면은 이 푸문은 좋은 건 뭐냐면은 뒤에 있다가 어떤 값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냐 no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비교할 부분들입니다. 비교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앞에 컨테인지 요것이 true라고 한다면은 그쵸? 여기서는 이제 뭐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패스면은 여기가 no 값이 나오는 거에요. 뒤에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가 true 값이에요. 포함이 된다면은 포함이 된다면은 요 값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만약 패스가 되면은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인지하고 엮어가지고요.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강의 주제라는 곳에 초급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true가 되는 거죠. 네. true가 되면은 초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급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윗문은 이렇게 보면은 입문자 그 다음에 입문용, 입문용, 아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 보시면은 바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문자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컨테인지 하나만을 사용해서는 안되죠.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조합을 하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문법이죠. 프로그램 문법의 기본적인 그런 문법들인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테인지라는 간단한 함수하고 또 입문이랑 간단한 함수 그 다음에 그것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